자 우리 124기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너무 좋죠 날씨가 따뜻하고 대부분 암환자들은 추워서 문제인데 춥다는 소리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그런 계절에 우리가 124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병들은 결국은 우리 몸속에 축적된 독소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질병의 싹들만 잘라줄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다 제거해주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그 몸속에 있는 구석구석에 쌓인 독소들을 청소해 줄 수 있을까 수많은 종류의 디톡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단어는 같이 쓰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굉장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디톡스 프로그램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관장을 하는 것이 기분이 좀 어떨까요 찝찝해요 찝찝한 거야 치료 된다는데 참으면 되는데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또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몸에서 떨어져 나온 그 독소를 관장을 통해서 버려주지 않으면 다시 재흡수되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권장을 해요 과연 디톡스를 할 때 꼭 관장을 해야만 할까 안 하고는 할 수 없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톡스 할 때 꼭 관장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과연 디톡스를 안 하고서도 수월하게 이 관장을 안 하고 디톡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부분의 디톡스 방법들 그리고 디톡스 할 때는 꼭 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디톡스 방법은 1940년대에 미국에서 탄생한 프로그램입니다 1940년도에 그 당시에 에디슨이 활동할 때 슈바이처가 활동할 때 그 시대에 미국의 내과의사인 노만 워커 의사가 약으로 좀처럼 치료가 되지 않던 암 그리고 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녹즙을 짜서 먹였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면서 의사지만 약을 처방하지 않고 녹즙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녹즙 붐이 이뤘습니다 또 거의 같은 시기에 독일계 미국인 의사인 걸슨 박사가 또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다 녹즙을 하루에 18잔씩 막 마시게 했더니 이 독소들이 싹 청소되면서 특별히 암도 치료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특별히 걸슨 박사가 강조한 것은 이 녹즙이 몸속에 있는 독소를 다 떨어뜨려 내줬을 때 이것을 다 대변과 함께 버려줘야만 된다 그래서 커피 관장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 관장을 하게 했습니다 왜 관장을 꼭 해야 될까 분명히 디톡스 할 때 떨어져 나오는데 나갈 때 가장 많은 독소는 대변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싸는 그 변은 지금 먹은 찌꺼기가 아니죠 아까 아니면 어제 먹었던 음식이 소화되고 나머지 찌꺼기가 오늘 나가는 것인데 나갈 때는 지금 먹는 음식이 밀어주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톡스는 밥을 배불리 먹으면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배부르면서 디톡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에요 어떤 종류의 디톡스라도 평상시 먹던 칼로리보다 거의 안 먹든지 조금 먹든지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야 내 몸에서 이 음식을 소화시켜주던 그 에너지가 드디어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절약이 되고 그 절약된 그 에너지가 드디어 몸속에 축적된 독소들을 청소해주는 디톡스 시스템이 그때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독소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금식이나 아니면 아주 칼로리를 아주 적게 줄여서 먹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지금 음식을 먹어야 어제 만들어진 찌꺼기가 밀어내기 전법으로 대변과 함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톡스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데 안 먹었더니 독소는 속에서 청소가 되는데 변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 얼핏 생각하면 항문에다가 관을 끼고 뭘 집어넣어서 강제로라도 훑어서 장을 이제 변이 나가게 하면서 청소를 해주는 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어도 참아라 참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다들 디톡스는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 기간 동안 미국에서 디톡스를 할 때는 관장을 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참여를 그 프로그램에 했는데 그중에 상당 숫자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치료된다고 해도 그건 못하겠다 아주 고귀하게 산 사람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또 안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장을 해야 되는 디톡스는 1940년도에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의학이 발달됐고 영양학이 발달됐습니까 1940년대 방법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의 영양학 최근의 생리학 최근의 의학을 다시 연구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디톡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 최근에 연구된 의학의 논문들을 이제 다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어떤 종류의 독소라도 우리 몸에서는 스스로 다 해독해서 버려주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디톡스의 메커니즘이 다 발표가 됐고 교과서에도 빠른 이 교과서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기전으로 이 디톡스가 진행되는지 이 시간에 가장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요약을 해봅니다 가장 완벽한 디톡스는 그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지만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 속에서 디톡스 시스템이 가동된 날지라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완벽한 디톡스는 먹기 전에 보암직스러운지 먹음직스러운지 여기에 속지 말고 너 독소가 많은 놈이냐 적은 놈이냐 물어야 돼요 그리고 독소가 많으면 아무리 맛있을지라도 너 땡큐 하고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거절만 하면 디톡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먹음직스러운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서 알면서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귀한 몸을 그냥 독소에게 점령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차 방어전선은 이 해독 시스템 교과서에 보면 장에서 세워야 된다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식도 위장 여기까지는 들어와도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만한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쯤 가면 그냥 흘러가서 항문으로 나가는 길도 있지만 육모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독소가 우리 몸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아주 아군과 적군을 잘 분별하는 진짜 능력 있는 파수꾼을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이 군대들을 여기에 포진시켜놓고 지나가는 놈들마다 너 내 몸에 이로운 놈이냐 해로운 놈이냐 아이디 검색검색을 해서 좋은 친구들은 환영하면서 어서 들어오라 초청하고 나쁜 독소들은 따귀 한 대씩 때려서 항문으로 버려주면 디톡스는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먹는 식생활 습관을 살펴보면 장 건강에 너무너무 해로운 방법으로 먹고 있어요 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버려야 될 독소는 버리지 못하고 몸속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들어와야 될 영양소는 또 다 흘려 내보내면서 영양결핍증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 장을 꿰뚫고 우리 몸속 깊숙이 들어온 독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3차 방어전선 마지막 이 마지노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해독의 장기 간에서 전선을 펼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소장에서 몸속으로 들어온 그 독소는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참 깐깐하고 뼈축뼈축하고 예리한지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들어오자마자 날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임시방편으로 그 뼈축뼈축하고 날카롭고 예리한 독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몸을 좀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름뽀따리로 보쌈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려온 독소들은 기름뽀따리 속에 보쌈이 된 상태로 끌려오는데 이름하여 지용성 독소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해독의 장기 간에서 어떻게 얘들을 풀어 제치는가 하고 보니까 간해독 1단계 간해독 2단계 아주 조직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보는데 일단 이 기름뽀따리 속에 있는 독소를 끄집어 내줘야 녹든지 풀어지든지 그 다음 전략을 쓸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해독 1단계 내용은 지용성 이 독소를 기름뽀따리에서 딱 끄집어 내주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용성 독소의 보따리를 풀어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 내주는 것이 간해독 1단계예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보따리가 풀어지겠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해 보니까 사이트코롬 P450 계열의 수많은 효소들이 이 일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물만 마시면서 그냥 단식을 하면 치료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디톡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 대기오염 자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단식을 하면 단식할 때 나오는 독소와 이 밖에서 들어오는 독소가 뒤범먹이 되면 유익보다는 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디톡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코롬 P450 계열의 효소들처럼 어떤 영양소는 공급을 해줘야 되고 먹으면서 해야 그냥 물난식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소들을 먹으면서 디톡스를 할 때에 드디어 지용성 독소가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은 이것을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시키면서 기름기에 찌들어붙어 있는 독소를 풀어주는 산화해독 반응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도 안 되면 거꾸로 뒤집어서 맺혀요 산화의 반대만은 환원입니다 환원해독 반응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물 가지고 다 분해시켜주는 가수분해 반응 수화해독 반응, 탈할로겐 반응, 글루타치온 항산화 반응 수많은 기술을 사용을 해서 하여튼 지용성 독소를 물에 녹을 수 있는 수용성 독소로 풀어주는 것 이것을 간해독 1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따리를 부시러 풀다 보니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 먼지를 학자들은 활성산소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활성산소라고는 독소가 나오고 이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멋 모르고 굶으면 되겠지 하고 간단한 디톡스를 하면 1단계 해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안 할 때보다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너무 안 해서 묵은 때가 너무 많이 쌓였다 그래서 사람들 다 동원해서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청소가 다 끝난 날은 여기가 더 깨끗하겠지만 대청소 중간에 여기를 누가 들어와 봤어요 청소하기 전보다 더 깨끗할까요 더 먼지가 많을까요 또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디톡스하는 과정에서 1단계 해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디톡스 안 할 때보다도 차라리 혈관 벽에 달라붙어 있던 그 독소보다도 떨어뜨려 놨더니 아직 나가지는 않고 혈관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얘가 뇌세포 쪽으로 많이 돌아다닐 때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수도 있어요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몸살 걸린 것처럼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위장이 나쁜 사람들은 위장에 있는 독소를 막 떨어뜨려 냈더니 얘를 위로 토해서 버릴까 밑으로 내려서 싸서 버릴까 우물쭈물하는 과정에서는 너무너무 매스꺼워요 속이 쓰리고 아파요 옛날에 아팠었던 부분이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명현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백투에 대해서는 아하 간해도 1단계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오는구나 저쪽 북한 애들이 땅굴을 많이 팠다고 하지 않습니까 몰랐으면 몰라도 여기 땅굴을 팠다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딴 데 갈 필요 없습니다 땅굴 앞에서 기다렸다가 두더지 나오면 딱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오는 것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케이 나오는 즉시 너는 내가 처리를 한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처리해주는 활성산소에 대항해서 싸워주는 항산화제를 먹어주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나오자마자 싹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디톡스할 때 너무너무 힘든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백퇴된 디톡스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 장사라님은 오늘 며칠째 하는 거예요 19일째 아직 살아있잖아요 밥 한 끼도 안 먹고 55일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할만합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필요 없는 것은 버려주고 부족한 것은 먹어주면서 하는 것을 백퇴된에서는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있어야 된다 이걸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 나오자마자 잡혀버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간해도 1단계입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이렇게 몸에 붙어있던 찌들어 붙어있던 그 독소를 녹여서 떨어뜨려주는 간해도 1단계로 끝나지 말고 빨리 간해도 2단계로 넘어가야만 됩니다 간해도 2단계는 이제 조직에 달라붙어있던 독소가 녹아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얘를 빨리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 창문 열고 먼지를 내버려주는 것 이게 간해도 2단계입니다 자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됐으니 물에 녹으니까 물에 녹여서 흘러가게 하다가 구멍만 나타나면 문 열고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소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 중에서 생명체 중에서 사람처럼 잘 만들어진 물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집에 와서 보금자리를 딱 틀었는데 나가라고 해서 나가겠습니까 절대로 스스로는 안 나가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나가지는 않고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물로 끌고 가서 버릴 때만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간해도 2단계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포승줄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를 꼭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포합영양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글루타치온이나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 굶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간해도 2단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포합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두 번씩은 여기에 필요한 24가지 영양소 효소를 죽을 만들어가지고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기 때문에 한 디톡스 시작한 지 한 3일째 되면 간해도 2단계가 진행이 돼요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간해도 2단계 시동이 아직 안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3일 4일 지나면 더 힘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포승줄로 묶여진 이 독소들이 물에 흘러 흘러 떠내려가다가 어디다 버려줄까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온 동네 방네 다 끌고 다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보는 구멍에다 버려주는데 그 중에서 이 조직 끝에 있는 독소들이 딱 뜯어졌더니 드디어 피 속에 있는 물과 함께 녹아서 흘러가다 보니 가장 가까운 구멍이 무슨 구멍이 있습니까 땀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피부에 있는 땀구멍을 통해서 이 독소를 버려줍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 나온 독소 때문에 몸이 무겁고 아프고 힘들 때에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면은 이 디톡스하는 기간 동안에 땀을 흘려줘야 되겠어요 안 흘려줘야 되겠어요 흘려줘야 돼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계절에 왔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하면은요 전부 그냥 석유 떼가지고 나무 떼가지고 땀을 흘리게 해줘야 되는데 하늘이 찜질망을 만들어준 이 좋은 계절에 왔으니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는 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도 안 돼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수소가 사방에서 나오고 또 피부 피하지방 4cm 미터 속에서부터 딱 열기가 거꾸로 녹아 나올 수 있는 원적유선 찜질방에서 한 번씩 피가 오는 것처럼 땀을 다 흘리면서 이 독소를 빼주는 일을 같이 하도록 백조에 대한 디톡스 프로그램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또 독소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조직 장기에서도 떨어져 나온 독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수거해서 혈관으로 끌고 물에 흘러흘러 가게 하는데 그 독소들 중에는 그래도 영양소가 섞여 있을까요 다 독소만 있을까요 거기에 칼슘도 섞여 있고 단백질도 섞여 있습니다 집에서 나온 쓰레기 다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저쪽 쓰레기차 따라가 보세요 그것도 재활용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그냥 버리면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다 끌고 재처리장 신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신장에서 아직도 쓸모있는 단백질을 흡수를 해요 아직도 쓸모있는 칼슘을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쓸모없는 것들만 이 방광에다가 다 모아놨다가 뭘로 버리면 돼요 오줌과 함께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톡스 하는 기간 동안에는 오줌을 많이 싸야 되겠어요 적게 싸야 되겠어요 많이 싸야 돼요 오줌을 싸는 비결은 뭐냐 많이 마시면 밀어내기 전법으로 오줌은 무조건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화장실 앞에 가서 서 있는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마시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신장과 요도 방광을 잘 청소해서 소변이 잘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이 백체된 차 효소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이 차를 하루에 2500ml씩 마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싹 청소가 되고 소변으로 많은 독소를 버려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독소는 해독의 장기 간에서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럼 간에서 만들어진 이 독소는 어디로 버려줘야 되겠어요 일단은 쓸개 주머니에다가 모아놓고 쓸개 관을 통해서 담즙과 함께 십이지장으로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 대장을 거쳐서 무엇과 함께 버리면 되겠어요 대변과 함께 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변을 안 보면 안 돼 그러나 디톡스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더니 대변이 안 나가 그러니 관장을 해서라도 싸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지저분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진짜 필요한 말기 환자들은 과략근육이 약해져서 침대 다 버리고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꼭 관장을 해야만 될까 이 해독 시스템을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간해독 1단계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풀어주는 것 풀어졌으면 두 번째는 간해독 2단계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 풀어진 독소를 물에 흘러가게 해서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 버려주도록 포함 영양소로 딱 포승줄로 묶어주는 것 이게 간해독 2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청소가 된다 이런 메커니즘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왜 독소가 버려지지 않고 이렇게 질병이 많이 나타나느냐 이런 시스템이 있지만 아리랑고개가 몇 군데 있는 것 같다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그런 팻말이 있습니까 진짜 거기서 많이 사고가 날까요 진짜 나요 여러 가지 여건이 웬만하면 거기서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잡한 여러 메커니즘 중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들어하는 아리랑고개가 여덟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백퇴덴에서는 잘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지지 못하고 질병들이 생기는 여덟 군데를 조금씩 도와주는 이 백퇴덴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왔더라 이렇게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최근에 연구된 이 디톡스 시스템에 충실하게 그리고 거기서 대부분 활성산소가 나오니까 항산화제를 조금 먹어주고 또 이 장을 또 해결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여덟 가지를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대변을 디톡스 하면서도 관장하지 않고 버리는 길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면서 드디어 관장을 하지 않는데도 관장을 할 때보다도 숙변뿐만 아니라 이 장 위에 있는 아주 투명한 점액질 물질 그 뮤신이 낡아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 그 낡은 뮤신까지 다 청소해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이 효소를 이제 먹으면서 했더니 디톡스 하면서 관장을 하지 않아도 장청소가 더 완벽하게 되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간에서 해독한 그 독소들 독소들 독성 물질들을 이제 간해독 1단계에서 수용성 독소로 풀어주고 그 다음 간해독 2단계에서 포함 영양소로 포승줄로 묶고 그 다음에 담즙과 함께 이제 대변으로 버려줘야 되는데 그때 이 섬유질이 충분히 있어야 그 담즙들을 딱 스폰지로 빨아먹듯이 빨아먹어서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버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톡스 할 때는 섬유질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디톡스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장을 하지 않으면 장에서 독소가 다시 재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흡수가 되면서 디톡스 열심히 했는데 도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관장을 해야 된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제 이 독소들이 대부분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3대 영양소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다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쪼개보면 비슷합니다 내용은 전부 다 3개 다 탄소가 들어있고 산소가 들어있고 수소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단백질만큼은 여기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질소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보다 더 먹었을 때는 이 단백질이 분해되면 질소 부산물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6 내지 20g 정도의 질소 부산물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 질소가 들어있는 찌꺼기는 독성이 최고로 강력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요산회로라고 해서 이때 나오는 단백질 찌꺼기, 질소 화합물을 처리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일단 단백질이 쓰고 남으면 이 질소 화합물이 일단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지죠 단백질이 소화되면 아미노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쓰고 남은 찌꺼기가 나온다 그러면 분해를 해서 버려줘야 되는데 두 가지로 길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아미노산이 쓰고 남으면 암모니아산이 나와요 대부분은 이 해독의 장기 간에서 암모니아산을 다 해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간암이 있든지 간경화증이 있든지 간염이나 지방간이 있다든지 간기능이 약하면 암모니아산을 간에서 다 해독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남은 암모니아산이 암모니아산이 뭐예요? 옛날 제레시 화장실 들어갔을 때 딱 코 찌르면서 나오는 그 냄새 그게 암모니아 게스예요 그게 뇌로 치고 올라가요 너무너무너무 짙은 제레시 화장실 냄새를 맡으면 쓰러질 것 같죠 이 뇌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을 간성 혼수라고 그러고 잘못 빨리 처리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가스를 빨리 처리를 해줍니다 해독을 해주기 위해서 요산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소를 요소로 바꿔주면 얘를 물에 녹여서 대부분은 소변으로 쏴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또 이 암모니아산이 쓰고 남으면 일단 암모니아산으로 처리도 되지만 암모니아산이 세포 조직 속에 들어가서 세포의 막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유전자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재료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이제 만들어지는데 사용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도 쓰고 남을 만큼 먹었다 그러면 요산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요산으로 처리를 해줘서 소변으로 또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배출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얘가 혈관 제일 마지막 끝부분 엄지발가락 마디 같은 데 쌓이면서 빨갛게 뚱뚱하게 부어오르면 얘가 꼭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건들기만 해도 속에서 뾰족한 유리조각이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밀려오는 통풍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 못하면 몸 어디에선가 요산이 축적이 되는데 신장에서만이 축적이 되면 다른 것들과 콜레스테롤가 합해지면서 딱딱한 결정체가 되면서 신장 결석이 되기도 하고 또 엄지발가락 마디에서 쌓이면 또 통풍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단백질을 과잉 섭취했을 때 나오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변과 함께 버려줘야 되지 않느냐 얼핏 볼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관장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상당해서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난 안 할란다 디톡스 안 할란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봤습니다 또 진짜 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병약한 환자들은 항문의 과략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끝까지 참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래서 대변이 중간에 새어나와서 침구를 다 더럽히는 사건들이 상당히 생깁니다 또 관장이 좋다고 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과하게 하면 이게 습관성이 됩니다 내가 쌀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거꾸로 누가 올라와서 끌고 가니까 내가 버려줄 필요가 없어요 장 근육이 무력해지면서 나중에는 스스로는 배변이 불가능한 상태가 오면서 계속 설사만 해요 장기적으로 할 때에 장이 수분 조절력이 약해져가면서 설사가 멈추지 않고 3개월 6개월 1년씩 계속 설사를 하면서 영양소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냥 뼈만 남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또 그냥 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에 유해균도 살고 있고 유익균도 살고 있는데 얘들까지 싹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항을 청소해준다고 그냥 깔끔하게 100% 물을 바꿔주면 유익균, 유해균 다 죽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물이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그날 불어 죽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장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때 이 장 속에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의 70%가 살고 있는데 면역세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알러지, 아토피, 자가 면역질환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관장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독소는 버려줘야 되는데 변은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관장 없이 분해된 독소를 대변으로 버려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이 백투에덴에서는 관장을 하지 않고도 너무 무른 변은 장을 좋게 해줘서 바나나처럼 단단한 변으로 나가게 해주고 너무 돌멩이처럼 단단한 변은 또 물렁물렁하게 또 바꿔줘서 바나나 변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이 백투에덴 장효소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장기능 개선을 해주는 알로에도 들어있고 또 콜레스테롤과 독소로 흡착해서 배변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차전자 피도 들어있고 변비를 완화시켜주는 다시마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갈아서 넣은 것이 아니고 각각 하나씩 거기에 딱 맞는 종균을 집어넣고 각 종균마다 적절한 온도가 달라요 그렇게 해서 나노 단위로 쪼개는 발효기법을 사용을 해서 분해를 시키고 1차 발효 그 다음에 또 몇 개를 섞어서 2차 발효 또 다시 3차 발효 이렇게 한 다음에 슈퍼 유산균을 다섯 종류를 또 집어넣어서 이 효소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서 관장 없이 이 장이 근본적으로 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러면서도 장은 더 치료가 잘 되도록 해주는 이 백제된 디톡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평생 동안 누적된 독소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실천을 하면서 머리껍도 발끝까지 다 청소해 버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청소한 다음에 이 좋은 음식들을 채워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이 차를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에 누가 잘못 알고 경유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엔진 뭐 다 망가져버립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거 싹 빼버리고 이제 휘발유만 그 다음날부터 잘 넣으면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이미 찌들어붙어 있는 이 경유 찌꺼기를 엔진을 다 뜯어가지고 완벽하게 디톡스를 해주지 않으면 이미 잘못 저지른 일은 아 지금부터는 내가 다시는 경유 안 넣는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은 대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경유 넣으면 말도 안 되지만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경유 안 넣는다 하는 것은 한 번 분해에서 보링을 한 다음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것저것 못 모르고 맛있다고 해서 다 먹어서 혈관, 관상, 동맥, 간 이런 데 독소들이 다 찌들어 붙어 있어서 질병까지 찾아왔는데 지금부터는 그거 안 먹고 채식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 번 보링을 해준 다음에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평생 잘못 먹어서 축적된 이 독소는 디톡스로 한 번 싹 보링을 해주고 그리고 그 디톡스를 하면서 들은 강의 내용대로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익혀서 끝난 다음에는 아주 정결한 것으로만 내 몸에 채우면서 정말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도록 하자 이렇게 했더니 정말 정말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황반, 변성도 치료되는 것을 보고 파킨슨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똥을 싸는 알츠하이머 환자도 놀랍게 치료되는 수많은 주인공을 이 자리에서 보고 태어나면서부터 55년 동안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계속 설사만 하면서 34kg밖에 나가지 않던 사람이 놀랍게 치료돼서 48kg, 50kg 체중이 부는 것도 봤고 암덩어리가 몇 주만 해도 싹 녹아 없어져 잡혀지지 않고 치료되는 놀람 기적도 봅니다 이번에 최천난 의학과 함께 만들어진 이 백퇴된 프로그램을 매시간마다 그 원리를 잘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